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주도에 왔습니다 제주도에 오게 된 이유는요 신차 장기 렌트 GV70을 출고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차가 도착할 예정이고요 차 오면 캐리어에서 내리는 것부터 해서 제가 출고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V70 캐리어에서 내리는 장면입니다 신차고요 신차 장기 렌트를 했습니다 GV70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차고요 따끈따끈한 GV70 렌트 차량 출고기 때문에 제주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고객님은 지난번 영상과 다르게 렌트로 차량을 출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요 우선 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차 GV70 이고요 19인치 휠에 2륜입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시그니처 디자인 1,2가 있는데 실내 시트 및 내부 색상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닐도 안 뜯은 상태고요 신차입니다 이 차량 역시 빠지면 섭섭한 옵션인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도 들어가 있고요 후축방 모니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라운드 뷰까지 다 추가 옵션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서라운드 뷰 이렇게 전후방 다 나오고요 하노라마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색상은 우유니 화이트 색상에 내부 색상은 오션, 웨이브 블루, 하바라브론, 투톤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다둥이차에서 이 차를 출고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GV70은 일주일 만에 출고를 하신 겁니다 진짜 섭외력이 장난 아닌 다둥이차에서 지금 밀고 있는 신차 장기 렌트 리스입니다 말씀만 주시면 지금 신차 찾기 정말 힘드실 텐데 바로바로 매칭 해드릴 수 있으니까 빠르게 문의 주셔서 평소에 신차 장기 렌트 리스 생각하셨던 분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렌트로 출고하게 된 이유는 사고 이력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포함한 렌트로 출고를 하셨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적으실 거고요 당연히 사업자가 있으셔서 비용 처리까지 하시는 일석이조로 이득을 보신 차량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이상 제주도에서 GV70 출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